특별 초대 가수 순서입니다. 우리 최재철 교수님께서 아이들 러디 교수님 나오실 때요. 로우의 노래 아이들 러디 유 투 원 투 원 미 두 번째는 록킹 온 헤븐 스토어 닥 딜러는 노래죠. 여러분들 우리 지식나는 문화원장 또 문화원 회장으로 또 키렌시아 대표로 소년소녀 장학사업을 하시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재철 교수님 오늘 특별 초대 가수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 영원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장학사업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유재기 박사님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시에 대한민국 만원의 공연에서 175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오늘 2022년에는 다음 주 20일 날 마지막 공연이 176회로 끝납니다. 한 4년 동안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자선 녹음을 위해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이렇게 돼서 반갑고 노래 꼭 보내드리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박필럼의 천국의 문을 들으라는 곡은요. 첫 곡은 박수입니다. 첫 곡은 박수입니다. 첫 곡은 박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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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